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파워리장의 잭슨홀 연설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말을 끼고 쉬어가긴 했지만요. 오늘 우리장도 미국의 그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증시 상황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올랐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지만 둘 다 강부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705포인트로 2,700선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770포인트를 지나고 있지만요. 그 770선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개인이 매도세를 연이어 갔지만요. 오늘은 그 포지션을 바꿔줬습니다. 매수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개인이 1,177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잇따라 279억 원 정도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웨인이 홀로 매도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7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웨인홀로 매수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웨인이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783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56억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반대로 872억 원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는 여전히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경계 포지션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 떨어지고 SK하이닉스도 잇따라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7만 원대 그리고 18만 원대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7만 원대에서 삼성전자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만 원대에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그 강세에 이어갑니다. 3% 넘게 훌쩍 뛰어올라진 모습입니다. 37만 2천 원 현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입니다. 95만 7천 원 매매가에서 현재 보합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보합인데요. 자동차주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 유리에 부착만 해도 실내 온도를 큰 폭으로 낮춰준다고 하는 나노 쿨링 필름이 신기술로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보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후짱까지 자동차주는 그 추위를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 보합에 머물고 있고요. 셀트리오는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대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현대와 함께 같이 좀 내려가고 있지만요. 보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짱 키포인트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등락률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주는 나란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둘 다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8만 8천 원 그리고 6만 원대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발표 이후에 밸류업의 2차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열어보시죠.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올라가지만요. 그 등락률이 큰 폭으로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지난주만 해도 18만 원대까지 가볍게 터치를 했다가 미끄러져서 아쉬웠는데 언제 또 18만 원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제는 떨어집니다. 2% 넘게 떨어지면서 30만 원대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히알루로니 다제 물질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희소식에서는 그 물질이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등락률이 큰 폭으로 잡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N캠은 1% 넘게 떨어지면서 19만 3,4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20만 원 터치에 성공 하나 했지만 다소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2종목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가켄바이오 올라갑니다. 3% 넘게 뛰어오르면서 9만 6,700원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은 반대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0.72% 떨어지면서 27만 6,500원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장 대비 2,000원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휴젤은 K톡신 날개를 달고 헐헐 날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살짝 약세 보이면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3천당 제약은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4만 5,6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주 흐름이 이전만큼 큰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클래시스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만 2,300원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현재가 19만 8,900원으로 1%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리노공업도 오늘 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KN솔인데요. AI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이 전력 소모 때문에 열도 함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AI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4분기에 출시될 AI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냉각 시스템 관련 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 KN솔 상한가 기록하는 중입니다. 18,07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KN솔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 때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시 한 번 큰 날개를 잡고 도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흥구석유인데요.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시장은 9월 금리나 시그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 관련주들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석유류 쪽의 유통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요. 현재 8% 넘게 오르면서 16,350원의 매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토크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시하는 증시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잡아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엘리가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시그널을 줄 거라는 전망이 큰데요.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고 좀 비슷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적정을 이룰 수도 있을 텐데 각각의 투자 포지션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산일전기에서는요. 친환경 변압기로 다른 회사와 남다른 특수 변압기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추위가 어떻게 기대되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고요. 이루다와의 합병 이슈로 큰 이목을 끌었던 클래시스 그 전망도 두 번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트까지 짚어볼 텐데요. K-뷰티의 혼풍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속도가 남다를 걸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도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자동차, 정유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좋은 호재거리를 많이 가져오지만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망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흐름이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유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런치박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런치 토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잘 쉬셨나요? 네, 아주 잘 쉬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중동하고 파월보느라고 많이 모셨거든요. 잘 쉬셨군요. 역시 오랫동안 베테랑이 되시면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졸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에 중동정세 그리고 파월에 입을 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의 그런 많은 반도체주들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런치 토크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런치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다시 한 번 AI 파티,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번 실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나오셨습니다. 또 물어서 오세요.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내 파월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인지 뭔지 오늘 시장 딱 월요일 날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른 종목들 크게 반응하는 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까? 엔비디아 실적이요. 안 중요한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약간 안중이 없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안중이 없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제가 잘못해서인데 제가 2022년에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빠져있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지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게으르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6배, 7배가 올랐어요. 게을러서 매수를 못했다는 건 참고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랑 궁합이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아예 안 쳐다보는 주식이 됐군요. 네. 약간 여우와 심포도 그것처럼 안 죽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30분 동안 엔비디아 얘기 열심히 할 테니까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잘 있을게요. 시청자 대표로 나오신 거니까 잘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지영 차장님께도 같은 질문. 엔비디아 실적. 뭐 한번 봐야 된다. 다음 주에 뭐가 기다린다. 이거 솔직히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이랑은 다르게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안 중요하면 우리 뭐 휴가철 얘기나 하든지 다른 얘기하든 가든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요? 오르는 데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떨어진 데는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적 잘 나오는 거야 다 잘 알고 있어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론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여했다. 그러면 박살나는 겁니다. 증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출은 280억 달러라서 전년 대비 가이던스입니다. 107%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PS도 0.62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100% 증가하는 건 당연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센트는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랑 컨센트를 둘 다 상의해야 시장에서는 충격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게 GP 마진이 사실 제조비 매출이익률이 70%가 넘는다라는 거는 거의 도둑놈이거든요. 만 원짜리를 팔아서 마진을 7,500원 남긴다 그러면 저희 거의 칼국수 마진이에요. 칼국수도 저렇게 못 탈걸요? 75인데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는 79였으니까. 어? 마진율이 역성장하네?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도 엔비디아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싸긴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에서 비싸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매년 100%씩 성장하는 기업의 내년도 멀티풀 보면 PR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44배 2026년 기준으로 33배인데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S&P가 19배 정도인데 40배면 좀 비싼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년 100%씩 성장하는 기업이 40배라는 거는 그렇게 과도한 멀티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8일 날 컨셉이나 가이던스보다 미진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꿋꿋하게 진짜 이게 AI가 내가 대세다. 나만큼 실정되는 기업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나온다.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이 합법화? 합법화? 합리화 할 수 있는 거죠. 정당화된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데는 모멘텀이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스 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부정적으로 나올 거다. 뭐 이번 실적으로 셀온 그러니까 꺾일 것이다, 안 꺾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엔비디아 외적인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에 준 영향력에 대해서 약간 이제 확신을 못 하겠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알고리즘이 저한테 뭘 추천한 하냐면요.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뤄졌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뭐였죠? 전당대회 전당대회 지당 전당대회 그 한 주에 카멜라 헤리스 후보뿐만 아니라 오바마 부부, 오프라 윈프리 이런 민주당 쪽의 굵직한 인사들의 연설들을 굳이 관심도 없는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네.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요. 진짜 웃긴 게 제가 오프라 윈프리 연설을 듣다가 좀 부끄러운데 조금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F세요? 저 INFP예요. 아 INFP. TMI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울었는데 진짜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저는 약간 증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 이런 거에 약간 감동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가 귀에 총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때도 우셨죠? 그때 저는 뒤에 봐가지고 좀 감동이 덜했어요. 아 감동이 좀 덜했네. 바로 라이브로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진이죠. 싸우자! 이러면서 딱 하단에서 약간 상승한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진 보고 딱 저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됐다라고 싶었죠. 그랬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용퇴를 결정을 하고 카멜라 헤리스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전당대회 연설 딱 보는데 이제는 거의 저 왼쪽에 있는 사진 트럼프 사진이 기억에서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가 이전에 당선이 됐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 후보가 힐러리였는데 이메일 하나에 또 완전히 상황이 뒤집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점익가경이다. 지금 미국 대선의 흐름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네요. 근데 점점 더 점익가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건 안 나오건 지금 모든 세상의 관심 AI의 관심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중요도 면에서 우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 같은 부분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카멜라리엘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AI 쪽에 규제하는 쪽으로? 네. 아무래도 그게 어떤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좀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후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 그럼 아까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아 역시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부분으로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럼 실적은 잘 나오겠죠. 엔비디아 말고는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뭐 AMD가 한다고는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거 쓰고 싶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데 대안도 없겠지만 다른 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서버 업체들이 메타에서 그랬나요? 이제 과소하게 투자했을 때의 위험이 과대하게 투자했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구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어제 빅테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예상치나 가이던스만큼 안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장률의 둔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번 우리 실적을 보더라도 화장품이나 이런 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한미반도체나 LS 일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너희 성장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이게 고점 아니야? 여기서 더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모르죠.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악재로 해석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어딨어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차장님이 그렇게 좋게 보시면 황 사장 젠슨왕은 왜 이거를 던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 뭐지? 과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국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많이 오른 거에 자사주 팔아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팔고 일주일 뒤에 공시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몇몇 기업들 주가 급등하고 나면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 미리 공시하고 파는 기업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B5-1 계약이라는 다시는 또 한글인이네요. 10B5-1 영어는 대시라고 다시는 대시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3월 달에 내가 6월, 7월에 5억 달러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한 거를 그냥 판 거고 그때 마침 주가가 가장 높았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 이건 뭐 내가 3월 달에 팔기로 한 건데 6월 달, 7월 달에 주가가 가장 높았는데 그걸 내가 먹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미리 얘기했는. 미리 얘기를 하고 계속 매도를 진행해왔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3월에 미리 얘기를 했던 6월에 팔았던 7월에 팔았던 이거는 지금 최고 박의 세일이다. 내가 여기서 평생 있을 건데 오늘 주가가 내 평생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 오늘이건 내일이건 다음 달이건 이거 왜 팝니까? 이게 저도 사실 CEO가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자사주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주랑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뭐 우리처럼 8천 원짜리 백반 먹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일 끝금이면 되지 뭐 저 사람들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계획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3월 달에 나 6월, 7월에 팔게요. 이렇게 하고 판 거겠죠. 내가 이거 뭐 영원히 이게 뭐 안 꾸죽을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현금화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5억 달러가 많아요? 젠스랑 입장에서는? 얼마 안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돈이 필요해서 혹은 뭐 차익실현의 개념으로 이런 게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아 주가가 이 정도면 거품이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으면 3월에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겠죠.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은 엔비디아 주봉을 가져오셨는데 이거를 봤을 때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져오신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준비하신 그 아 이거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좀 이런 거 조마조마하면서 드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평가라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뒤에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주봉부터 먼저 보면 네 주봉에 제가 마킹을 해놨거든요. 하트 표시로 띄워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6월 초 7월 넘어가는 그 즈음이었는데 6월 초 7월 6월 중순쯤 네 근데 그때 무슨 기사들이 떴었냐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젠슨 황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록스타를 방불케하는 젠슨 황의 인기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리고 젠슨 황이 오랜만에 대만을 방문했는데 대만에서 어떤 엔비디아 주주셨겠죠. 젠슨 황의 팬인 어떤 여자분이 자기 속옷에다가 사인을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주셨어요. 저 때 저 기사도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엔비디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새로 스포츠카를 뽑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이름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땡스 엔비디아 엔비디아 고마워 라는 의미로 번호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돈 벌어서 저거 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런 어떤 사람들의 환희가 극에 달아있을 때가 심리적으로는 항상 어떤 고점의 징후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가 됐었답니다. 에코프로도 그랬고 다른 종국도 다 그랬죠. 되게 공교롭게 저 시점이 그런 시점이었고 아까 박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랑도 공교롭게 맞물리는 게 미리 젠슨 황이 얘기했어요. 6월 7월에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기존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의 어떤 의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월 7월에 우리의 락스타가 주식 팔 거면 우리도 굳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약간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진리다. 너도 나도 다 애기 엄마 나와가지고 그런 종목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약스토에서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이런 게 들리면 그때가 고점인데 그래서 버블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가도. 버블이라기보다는 소문한 잔치집에 제가 뒤늦게 찾아가면 뷔페가 한 번 털려있거든요. 그걸 리필되잖아요. 리필될 때까지 조금 쿨링 타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쿨타임이. 네. 알겠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는 빠르지만 주가만큼 빠르지는 않다. 근데 저희도 제작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AI 거품론이랑 낙관론 주요 발언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요? 네. 열심히 읽어볼게요. AI 거품이다. 아니면 아니다. 거품 아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다. 일단 AI 거품론의 주요 발언에서는 데이비드 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AI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올해 6천억 달러 매출 필요는 하지만 실제는 1천억 달러뿐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6천억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1천억밖에 안 되니까 돈 안 돼. 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짐 코벨루 애널리스트는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구축하면 나쁜 결과를 낳는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골드바스 작스에서 가츠너는 내년 생성 AI 환멸의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캐즙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데요.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AI 낙관론에 대해서는 순나로 피차이가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분명히 이것들은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한 인프라다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경전 교수는 AI는 극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나갈 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이랑 거품론이 있는 가운데 주가도 그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전고점 엔비디아의 거품론의 낙관론이랑 회의론 이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까지 바라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전고점을 뚫는다 못 뚫는다는 사실 뒤에 가봐야 하는 거고 못 뚫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고 10불 정도 남았는데 못 뚫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고 뚫으면 따라 잡아야겠죠. 새로운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새로운 변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좀 찾아보자고 하면 비만 치료제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정도인데 그 크기가 차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낙관론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피가 좀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거는 단기간에 수급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적인 현상이다. 지금 환율이 14원 빠져도 환율이 14원 빠져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잭슨홀만 보고 외국인들이 약간 잭슨홀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환율이 1330원을 깨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위로 올라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의 꼬임이다. 많이 오른 것 조금 덜어내고 최근에 2차전지 네이버 이런 거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계신 분한테 참 죄송한데 실적으로 보나 앞으로 전망으로 보나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납매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 어떤 게 트리거가 돼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이 막 50원, 60원 빠져가지고 외국인이 확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나서 막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그러면 되게 암울한 게 사실은 지금 상승탄력을 받을 모멘텀 그런 재료들 이게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상반기를 이끌었는데 엔비디아마저 약발이 안 먹힌다. 이러면 약간 국장에 진짜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적으로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정상이 어딥니까? 과연? 아니 그러니까 3천? 그러니까 물가도 물가도 언젠가는 잡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습니다. 8월 20일까지의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자 하이익스 실적 굉장히 좋고 이번 달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주가가 이 모양인 건 약간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도 좋아지겠죠. 펀더멘탈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굳이 이게 분위기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사가 되는 과정이다. 제이슨님은 어떠세요? 이 국장 같은 것도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저는 국장만 하고 있어요. 국장만 하세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엔비디아한테 한번 상처를 입은 이유도 엔비디아가 아니 주로 주식도 감정적으로 하시네요. F처럼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오히려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 우리나라 국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회자되고 있지는 않은데 9월 말로 알고 있어요. 세계 국채 지수에 WGBI라고 부르는 거기에 지금 한국 시장이 편입될지 아닐지가 지금 약간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일단 채권 쪽이긴 하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연쇄 작용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라든지 국내의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9월 말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10월 되면은 약간 그 이슈에서의 공백기는 있지만 11월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엔비디아나 AI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큰 거시경제 부분에서의 다른 요소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뒤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말로 갈수록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잘 안 됐다 그러면 10월쯤에는 좀 어떤 실망 매물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발상 매야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어를 그렇게 별로 크게 마음속에 안 담아두셨다면 상반기에는 좀 재미없으셨을 것 같은데 말도 마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상반기가 제일 좋았는데 상반기에는 말도 말고 하반기를 바라보자. 그런데 상반기에 못 벌은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벌었죠. 출연할 정도로는 버셨고 책 쓸 정도로는 책 쓸 정도로는 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 대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거기와의 엔비디아 대선과의 엔비디아 대선과의 AI의 관계에는 어떤 이펙트를 보시는지 그게 사실 저도 대선 후보가 되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둘 다 사실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표밧이 그쪽이잖아요. 어떤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 그쪽이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일자리를 뺏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악영향이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고 AI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재를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후보 어떤 쪽이든 우리는 AI의 부흥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우려되는 AI 쪽의 투자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고려해야 되는 어떤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대선은 AI 관련돼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또 아주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슨님이 암사자님께서 난이도 최상급 국장만 하는 완전 고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영 차장님은 이거 엔비디아 잘 나오건 안 나오건 이거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그 전에는 속달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잘 나올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TV 나오는 콘텐츠 중에 죄송이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잘 나오겠죠. 누가 누가 걱정합니까? 다 잘 되겠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감을 걸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쉬는 애들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조금씩 월화수 이때 한번 매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대부분이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 그런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큰 종목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조금 더 가면 한미반도체 정도까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계열 쪽은 저는 뒤처졌다고 보고요. 이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아 HBM3 통과 그러면 반짝 올랐다가 아니래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통과 올랐다가 HBM4도 아니에요. 3E를 3E 그거 지금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거를 통과하면 올랐다가 그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좀 어렵다 됐으면 벌써 됐지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5등이 1등을 역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보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정도까지만 해서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변화가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메모리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시장을 결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공급이냐. 1세대 반도체 성장기는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메모리 용량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세대도 컸고 그 다음에 2015년, 16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빅사이클 그때는 아마존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존이 아마존 쇼핑하는 데가 아니라 서버를 만들었어요. 서버의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 2023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애플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아이폰 가지고 10년 넘게 해먹었죠. 미국에서 시청이 제일 큰 기업으로 아마존도 2015년도 서버나 하이퍼스케일러가 되면서 한 10년 정도 해먹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시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커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이런 것들 얻어먹으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반도체 업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를 한다면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정도 이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 대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얹어주셨는데요. 두 분의 오늘의 마지막 한 줄평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머리 제이슨 님부터 네. 일단 저는 투자 성향상 좀 역발상 투자를 선호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한테 한번 마음을 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박찬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결국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투자 스탠스에서는 지금은 굳이 지금 AI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신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굳이 지금 AI가 아니면 저요? 이쪽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샀어요. 저도 샀어요. 네. 삼성전자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 잘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 AI 쪽 관련해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데 제일 물릴 가능성이 낮은 주식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I든 뭐든 다 트렌드가 지나가도 메모리 자체의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AI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이랑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EPS는 조금씩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샀고 뭐 AI 테마라고 봤을 때 굳이 지금 AI를 그러니까 AI를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원래 레거시도 좋은 삼성전자면 사겠지만 굳이 AI를 따라가지고 그거에 막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을 사고 싶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역발상 괜찮다고 박진영 차장님은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새로운 혁신의 저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이거 AI도 작년에 2차전지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전지는 사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그 굴지에 삼성전자도 뚫지 못하는 HBM 그 다음에 중국한테 전혀 기술을 이전시켜줄 수 없는 미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처럼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혁신의 시작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시작 그 다음에 서버의 시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의 시작 시작 단계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늘 두 분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MBTI도 ESTJ ESTJ T예요. 극 T, 극 J 제이슨님은 굳이 지금 AI 이런데 박지혁 차장님은 새로운 혁신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하이딕스랑 한미반도체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럼 삼성전자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또 상반된 의견이어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개념에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정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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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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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제는 자사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미국에서 제조법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물질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함께 더 불만 내주실 셰프님 모셔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된 리포트는 GS 투자증권의 산일전기 소식입니다. 리포트 제목이 남다른 변압기 업체라고 하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나 ESS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변압기 업체는 대형 주로서 HD 현대 매출이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작은 거는 재룡전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일전기라는 회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상장된 지가 아직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는 않고요. 시가총액이 이미 일조를 훨씬 뛰어넘은 상태이고 매출액도 작년 기준으로 2천억 넘은 상태인데 마진이 또 좋아요. 한 20% 초반에서 최근에는 3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률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압기 테마에도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매출 중에서 일반적인 전력망 그러니까 변압기가 옛날 전력망에 노후된 건 교재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신재생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전력에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금 대기해서 전력구리드망의 연결이 아직 2년 동안 안 돼서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해 말 내년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면 얘네들이 매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산일전기의 작년 기준으로 봤으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전력망에 새롭게 연결하기 위해서 대기되고 있는 이쪽에 ESS라는 풍력 이런 쪽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향이 67%입니다. 3분의 2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HD 현대일렉티브나 효성증과 같이 일반적인 변압기 그거에 대한 수요는 한 2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투자를 가속화한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됐던 간에 태양광이고 ESS건 풍력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데 그 수요가 우리의 산일전기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신재생에너지 그런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들어가는 그런 쪽의 변압기라든지 여기 내부 리프트에 보시면 풍력력 발전의 무슨 자연 냉각 몰드 변압기 이런 특수변압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특수변압기 얘기는 마진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양광, 풍력, ESS 이런 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쪽에 전력만 연결되는 이 모멘트에 붙으면 우리 주식이 우리가 잘 아는 현대연락추적이나 효성중공화하고 또 다른 에디드 보너스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점이 됐고 어쨌든 수출이 거의 85%니까 수출이 중요한데 한 60%가 미국향이니까 미국향은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그런 어떤 전력망에 연계되는 투자 신재생을 계속한다. 아니면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 주식이 괜찮은 거죠. 시가총액이 적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는 게 누구예요? 헤리스. 헤리스. 요즘에 좋잖아요. 그분이 되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궁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변압기 이 두 개의 흐름을 잡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헤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추가하기에도 상당히 이점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봤었는데 친환경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쪽의 특수 변압기 있잖아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친환경 프로젝트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슈화 되어 가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리포트 두 번째 드라마에 일어나는데 한 예로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입 변압기 방식이라 하는데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에 들어가는 부품 거기에 유입 변압기 방식에 전력 변압기가 얘네가 만들어서 공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냉각시키는 게 중요한데 건식 방식으로 하는 몰드 변압기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 단가적인 측면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가 대비 10배, 20배 정도의 단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중이 확대될수록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스트가 얘기한 전체적인 마진이 한 30% 정도로 유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굳이 단점이라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헤르스가 안 되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파하는 게 아니고 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싸다고 얘기할까 말까 봤을 때 PER의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의 이미 20배 정도 됐거든요. 20배라는 숫자가 얘네들의 성장률이 올해 한 80%고 내년에 40%면 올해 20배 PER 내년에 한 10배, 중배 숫자가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만 이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기존의 PER 그룹의 밸류에이션이 이거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성이라든지 신재생에 대한 에디드 보너스 개념으로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지 에너지트가 얘기한 목표 주가가 5만 7천 원인데 그거는 프리미엄을 한 4, 50% 준다는 가정하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한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비싸지는 않은데 또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비등비등한 거니까 에디드 보너스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목표 주가로 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싸지 않은 건 성장성과 마진, 성장성이 내년에 40%고 마진 30%면 다른 경쟁사 있잖아요. 그것보다 경쟁은 아니지만 다른 HD 현대료 효성보다 성장성이나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료 마진 해봤자 해봤자는 아니면 20% 되고 효성중공업 건설이 있으니까 더 낮거든요. 그리고 성장성도 이게 더 높으니까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둘고 하고 걔네들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빨리 내년도 기준으로 PR 한 20배 정도를 해야지 5만 원 후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다림이나 속도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장성은 높지만 주가가 또 엄청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가 빠질 때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줄평은 25년에도 40% 성장, 마진 30% 마진. 이게 달성된다면 주가 밸류에이션은 할증이 낫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다. 40% 성장, 30% 마진 이 키워드를 좀 집중해서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클래시스 리포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루다 합병 소식이 저는 좀 들리더라고요. 합병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미용, 사실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전반적 시장이 우리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마지막 20몇일이네? 오늘 26일입니다. 26일이죠. 8월달 실적이 다 나아내지 않긴 하는데 일단은 미용기기 주가가 다 똑같이 가진 않아요. 최근에 뭐 아까 이루다도 있고 다른 작은 기업도 있고 좋아하시는 미국발 익스포저 많은 거는 비홀도 있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클래시스가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다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리포트예요. 일단 목표 주가를 기존만 높여서 6만 7천 원을 제시했고요. 최선호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랑 사는 얘기가 비슷한데 이 회사의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글로벌 퓨라든지 우리 회사 자체가 과거에 누렸던 밸류에이션 보다 높게 주고 있습니다. 높게 받고 있고 이미 더 높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퀄리티적인 걸 이해가 안 되면 높게 안 주면 주가는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높게 준다는 컨센서 잡혀야 되는데 제 명의 보다시피 기어2 이제 뇌기술은 한 단계 진화한다. 이 말 자체의 의미를 있어야 되는데 이루다 합병의 시너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루다가 갖고 있는 제품이 얘네들이 없는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피부 리프팅 말고도 재모, 무슨 회춘 관련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클라시스는. 이루다는 이미 미국에서 그런 쪽으로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익스포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역이나 지역적으로 다각화도 가능하고 당연히 장비도 한 장비가 아니고 몇 가지 더 갖게 되니까 시너지가 나면서 토탈 솔루션을 지향할 수 있는 회사의 장기적인 흐름하고 맞기 때문에 이루다도 인수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이루다 인수한 이런 M&A를 앞으로도 더 하겠다는 의견을 비췄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M&A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꼭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언제 누구를 하느냐가 문제지 이걸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거기에 방점을 둔다면은 장비 다각화로 토탈 솔루션은 되고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게 원래 브라질에서 상당히 잘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늦었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루다를 디딤돌을 해가지고 제품에 다각화를 해서 하고 또 누군가 M&A를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주가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선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미 과거 평균 15배 이비이비타입니다. 이건 PR를 안 하는데 이비이비타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가상각에서 하는 건데 이비이비타 과거 평균 15배라든지 경쟁사 13배보다 이미 주가가 한 18배, 19배 가고 있는데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은 합병 이후에 시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회사가 중기로 예시한 지금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연간 나는데 10억 불, 앞으로 7년 내로 매출을 10억 불 정도 할 수 있고 마진은 지금도 50%인데 50%를 유지하겠다는 아주 그냥 가열차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얼마나 동참해서 투자가들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중간에 약간 오버시팅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포트는 상당히 자세히 잘 적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의 슈링크, 볼 리머, 이거 미용 말고 또 다른 형태가 에디드 된다는 그런 측면 교차 판매되고 유럽과 인도, 다른 지역도 확대된다는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마 주가는 이미 많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더 치솟아 오르는 속도는 느리겠습니다만 아마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3주 얼마 되거든요. 바이앤 홀드로 가면서 물량이 잠길 수도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포트에서 정리한 이루다 시너지 효과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맞손을 잡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 너가 있고 너가 없는 거 내가 있고 하면서 장비도 다양해지고 유통망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치료나 시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루다 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가 계속해서 M&A를 지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인 것 같네요.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아주 작게는 적응증이라서 초음파 하게 되면 젤 같은 거 바르는데 얘네들이 초음파 장비의 슈링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젤을 가지고 이루다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 니드 고주파 쪽으로 그거를 같이 해서 복합수술 이런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섣부르면 안 되지만 그런 뭔가 확대되는 것도 보일 수 있는 거죠. M&A는 조금 더 시간을 둘 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면 사람들이 아마 지금 장이 애매하잖아요. 금리 인하까지 다 벌써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주가는 또 금리 인하해서 올라간 주식도 있고 반도체는 약간 악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박또박 갈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갈망하게 되면 밸류가 아주 싸지 않더라도 넘버가 나오는 주식, 미래가 있는 주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도 크니까 계속해서 묶어두고 두고두고 보면 좋을 종목으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클래스가 다른데 미용기기에서는 모든 종목이 중장기를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중장기 투자에 강력한 첫 번째 후보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장기 쪽으로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진권에서 정리한 실리콘트 이야기인데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K-뷰티 훈풍에 힘입어서 미국과 유럽까지 실적 상승 전망이 좀 남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실리콘트는 지난주에 이미 저도 다룬 것 같고 다른 분도 다루기도 했고 실적이 나오고 리포트 좋게 나왔어요.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급락하는 회사 스피시피 뉴스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포트는 8월 23일이니까 3일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하나투자증권에서 NDR을 한 것 같아요. NDR이라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회사의 아이아 사람들을 증권사가 모시고 1-on-on, 1대1 미팅을 하는 거예요. NDR 미팅을 하고 나서 거기 내용들을 적었네요. 그래서 이른바 NDR 훅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다 나타나 있는데 유럽, UAE까지 수요가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 걱정되고 있는 운반비 부담도 제한적이다. 기타 몇 가지 몇 가지 시장에서 오해하거나 좀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NDR을 통해서 이분이 파악하기로는 크게 우려될 게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다소 공격적으로 잡혀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시장에서 오해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점이 오해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해 중에서 재고 자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유통업체잖아요. 자기네 커스터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럼 걔네들이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브랜드 역이 빠지는 브랜드 역에서 낮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브랜드가 빠진다는 거에서는 이슈, 여러 가지 루머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포트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조선 미녀라는 게 있거든요. 조선 미녀가 원래 기존의 실리콘2한테 아마존 계정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던 방식을 올해 초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안 좋은 루머의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조선 미녀가 마케팅력이 있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리콘2가 이런 코퍼런 아카운트 큰 업체들을 통해서 조선 미녀 매출이 여전히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데 매출이 더 빨리 지었을 때는 재고 자산이 3개월, 6개월치 가지 않고 보통 2, 3개월에 다 소진된다. 실제는 소진률이 빠르다 이런 거고 재고 자산 충당금 반영됐었는데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 손실되는 것도 2% 미만이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얘기해보니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운반비, 운반비도 이렇게 해운 운임지수가 급등하면 우리 주가에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운반비 비용이 한 2, 3% 매출에 3% 정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운 운임이 운임일 때 5% 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50% 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2, 3% 오르던 것이 4, 4%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으면 유가가 올라가고 해운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우리... 비싸지니까. 그래도 인율이 워낙 높으니까 20% 넘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크진 않은데 센티먼트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관리되고 오늘 최근에 모르지만 해운 운임 중에서도 최근에는 내려갔고 그리고 또 항공으로 가는 운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 운반비로 인한 영향력은 판매비 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얘기 같아요. 센티먼트 그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말고 미국이 잘 나가고 미국의 중심이 매출이 한 30% 되는데 미국 말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네데란드 이런 데 잘 나가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점수를 주면 현재 PER이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배, 후배, 15배, 17배 정도 되니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유럽, UAE 이런 데 나가는 거 운반비, 브랜드, 재고 자꾸 트짐을 잡기 시작하면 아마 주가가 현 주가에서 꽤 오래 못 갈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 중에서 목표 주가가 7만 원까지 안 가고 낮게 보는 거는 그래봤자 유통업체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4만 원대에서 계속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줄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임원 중에서 부사장들이 한 두 분이 계신데 장례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스탁 옵션 행사하는 세금 문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 잔여 물량이 전체 수급 중에서 한 5%, 4, 5% 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가 한데 보통 나올 때도 블락딜로 소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물량 문제가 이슈가 될 소지는 있다.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해소돼서 이제는 그 우려는 앞으로는 많이 해소돼서 덜해진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있네요. 실리콘트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고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4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이 리포트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소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들. 브랜드도 안 빠지고 오히려 줄 서 있는 거고 운반비도 항공으로 좀 많이 했으니까 해상 운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름 실리콘트 주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려가 많이 해소된 오늘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NDR 했을 때가 22일, 20일 했을 거 아니겠어요? 23일 리포트 나왔을 때까지는 우려가 많이 해소된 NDR 후기였기 때문에 이걸 중장이제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린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불만 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세 가지 소식 산일전기, 클래시스, 실리콘트까지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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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환을 좀 했고요. 0.2% 마이너스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창 초반에 0.5% 플러스로 시작하던 시장은 역시나 9시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조금 힘이 빠지고 또 오후 될수록 더 빠지다가 2시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오늘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5호에서 움직이는 시장, 하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물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자면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기대를 가지고 주말에 좀 보냈는데 중동 얘기가 나왔지만서도 유가는 사실 안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장에는 반영이 안 되는 정말 알송달송 알 수 없는 논리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떠세요? 이러니까 또 국장이라는 이야기를 월요일부터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오르지 못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부터 지금 벌써 먼저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닉스도 그렇고 이 둘이 지금 밀리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했던 부분이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 유입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달 들어오면서 현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 선물 시장에만 이제 수급이 좀 이어붙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주도주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물 증시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코스피코싹 매수보다는 여전히 지금 매도세를 좀 강하게 내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성 종목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지금 다시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종목군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 실적이 아직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날 기업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섹터를 좀 잘 골라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네, 뭐 기대를 확실히 버리고 있으니까 실망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분 다 월요일장에 코멘트가 왜 이렇게 다 암울합니까? 아, 이러니까 국장이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뭐 근데 현실이니까. 간밤에 이제 또 금요일날 잘 올라간 미증시를 보면서 한국증시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이제 갭 상승해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0.25% 정도 되는데요. 어제 저점 자린만 지켜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의 어떤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좀 힘이 없는 그런 증시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테마적인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굵직한 섹터가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방향이 좀 더 뚜렷하게 잡힐 때까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증시가 일본 증시랑 요즘 커플링이 많이 되잖아요. 일본 증시가 지금 1% 넘게 빠집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커플링 되는 그 폭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방은 맞긴 맞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여기도 역시나 알송달송인데 아니 환율이 오를 때는 1,400원 근처 가면 나라 망한다. 증시가 어쩌네 뭐네 이런 얘기하고 지금은 1,400원이 이제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악재예요? 뭐 그렇게 이유를 가져다 붙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때는 오르는 이유를 좀 가져다 붙이고 내릴 때는 진짜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 이유를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요인을 또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앞둔 관망세 여기에 이제 또 중동의 지정확정 리스크라고 아마 하루 종일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가이드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거스를 수 있을 만한 매수가 좀 들어와야 우리도 좀 사고 좀 강하게 사고 기관도 따라 들어올 텐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율 시장 핑계대면서 또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꼽으라면 금투세? 금투세? 저도 하나 갖다 붙이겠습니다. 못 올라가는 이유. 금투세. 금투세는 뭐 윤곽이 나오겠죠. 곧 이제 여야 대표는 또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투세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참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시장을 보면서 그걸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또 이런 방송을 하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가 안 먹히는 시장이면 저희도 민망하고 좀 참 힘이 빠지고 이런 장이지만 또 이런 장도 지나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섭게 또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좀 오늘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역시나 믿을 건 지금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제 보시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변함없는 주도 섹터라고 이주연 대표님이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역시나 이 안에서도 사실 희비는 엇갈립니다. 이 안에서도 뭐 CDMO나 아니면 뭐 항암이나 여러 가지 임상의 그런 호재들이 있는 그런 애들과 또 아닌 애들 여기 사이에서도 희비가 개인별적인 종목으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확실히 레벨업 한 게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져오신 이유와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자면요. 시장의 지금 스토리 자체가 딱 그건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거 사실은 이게 작년 연말부터 좀 진행되어 왔던 스토리인 것 같거든요. 작년 연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6번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때 당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두 달 정도 강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또 이제 CPI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또 금리 인하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한동안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하반기 가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시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단 1순위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를 수혜주라고 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빠지질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성장주단의 어떤 수급이 계속 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 섹터도 최근에 계속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금리 인하 스토리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게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헬스케어인데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헬스케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 양행이 이번에 이제 렉라자 관련해서 이슈가 FDA 통과가 되었을 때 장대 음봉의 1조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요날 밀릴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보였어요. 완전 실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방향이 아래로 꺾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죽으면 어떤 섹터들이 올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켜내야 되는 가격단을 딱 지켜내면서 지금 위로 방향을 딱 돌려 세웠거든요.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저항단에 있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오늘 시세 굉장히 강하게 터지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CD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필두로 해서 바이넥스 그 다음에 좀 시세가 들라왔던 에스티판까지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뽑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이 조명을 받다 보니까 윗고리를 달고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단에서의 어떤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한우 바이오파마도 오늘 뭐 윗고리를 좀 달고 밀리고는 있지만 저항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또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이 도는 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리각앤바이오 이런 것들도 신곡과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섹터 시장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사실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이게 중심이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섹터가 좀 일관성 있게 계속 올라가주는 섹터죠. 그렇죠.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략할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CDMO 중에 어떤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현재 가시화되어 있고 승인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질문들도 여러 가지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짧게 보고 여기는 이제 종목 싸움, 눈치 싸움 이거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신다면 헬스케어 쪽에서 좀 여기서 종목 싸움을 할 수 있는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일단 중소형 단에서 이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알러지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GI 이노베이션인데 알러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 분수가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항암 쪽에서도 특별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이 GI 이노베이션이라서 저는 이제 히스토리가 많은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으로 보면 저는 GI 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제약바이오 잘 모르겠다.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고 리포트를 보면 다들 진짜 이 기업이 정말 최고의 신약을 만드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게 나는 현혹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코덱스, 바이오, ETF를 차라리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고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한량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에게 잘할 거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적표를 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믿고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매매도 단기 매매지만 이럴 때 ETF를 쓰는 게 저는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는 GI이노베이션 글로벌 제약사 MSDE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관련해서 공동 임상평가를 위한 협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GI102 이거랑 MSDE의 키트루다 이거를 병영투여요법 어디 아프세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임상 대상이 되신 것 같은데 목이 너무 간질간질해서 임상 이상 시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침하시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 이런 거는 한풀 꺾였잖아요. 계속 더 갑니까? 이게 앞전에도 한번 우리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처음 막 나왔을 때 사람 막 죽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치명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키트가 좀 부족하다, 살 수 없다. 약간 이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확산이 좀 급격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은 그러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뭔가 승부를 본다 하면 어떤 정보가 제일 유망하게 보세요? 승부를 꼭 봐야 될까요? 승부 봐야죠.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승부를 봐야 된다. 일단 승부를 봐야 된다라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투자 관점은 ETF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승부를 봐야 된다. ENSEL이라는 종목이 신규 성장주로 있습니다. 이상한 종목까지 없었네.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첫 700억짜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DMO를 하는 기업이고요. 실적은 사실 그렇게 별 볼 건 없어요.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상장이 되었다는 거는 지금 기술특례 상장을 시장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만큼의 그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특례 원래 안 해주는데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기술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를 CDMO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게 생물보안법 관련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단 하면 16,740원인데 여기 손절 잡고 오늘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종가까지 한 번 매수를 해본다면 내일 양봉 하나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승부 보기 싫다. 나는 그냥 무난하게 좀 모아가고 싶다. 아니면 길게 좀 보고 싶다. 셀트리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이엔셀은 정말 이 손절 라인을 정말 짧게 잡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이거 기업 가치 방금 말씀하셨죠? 네. 적자 기업입니다. 볼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 그냥 모멘텀.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 상장주들 좀 움직이는 거에 몸을 한 번 실어보겠다. 비중 조그매해서 점심값 정도 저녁값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엔셀 적은 종목에 정말 변동성 큰 거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엔셀 그리고 좀 크게 크게 덩치 크게 좀 모아가고 싶으면 셀트리온 그리고 지하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8월 넘어가면서도 계속 좀 갈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금리 인하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하반기에 미 대선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여기서 잘 머물러만 준다면 올라가진 않아도 됩니다. 잘 머물러만 준다면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쪽에 추가적인 어떤 기회의 요인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제약바이오는 뭘 넘어가서 좀... 아무래도 대선 공략하시는 분들이 미국 대선 지금 약값 인하 이런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바이오 시밀러 하면 셀트리온일 거고 거기에 또 신약들이 계속 치고 나오게 되면 기존 약들은 가격을 또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모멘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금리 인하 시기 성장주의 한 단계 레벨업 여기서 우리가 좀 믿어볼 수 있는 게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아니겠냐라는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셨고 종목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것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보여주시죠. 나도 금리 인하 수혜주 자동차주입니다. 배터리 우려 커진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술 공개한 자동차주 그리고 LG앤솔 이것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주는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고 전기차 잘 만들고 내연도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로봇도 하는 이런 현대차는 사실 저평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주가는 요지부동 25만원 29만원 여기 근처는 이제 못 갑니다. 그렇죠. 너무 죄송해요. 아까 가져오셨는데 이건 저도 답답해서 좋아하는 데 못 가니까 답답해서 그런 건데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에 정말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체크를 좀 해드려보면 결국 이제 수출주들이 가장 유리한 것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그래도 상반기보다 조금은 원달러에 우호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주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살 때 현금으로 일시불 사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캐피탈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 보통 이제 5천만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천만원은 내 돈으로 가지고 4천만원을 캐피탈을 쓰는데 거기에 부과받는 이자가 5%였던 게 3%대로 줄어든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 더 값비싼 좋은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보면 저도 지금 차를 하이브리드를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가격의 차이가 기존 내연기관 차랑 하이브리드 차랑 크게 나면 생각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내연기관 차가 3,000이고 같은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4,500, 5,000이면 아예 이거는 비교 위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기존 차가 3,000이고 하이브리드가 3,4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 이거를 4년에서 5년으로 쪼개서 내가 내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만 내가 커피를 좀 아껴보고 내 밥을 조금 굶는 건 아니지만 저렴한 걸로 좀 먹게 돼서 타이트하게 자금을 좀 관리를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 욕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천 쪽에서 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완성차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악재로 인식이 되나 완성차 업체들은 그래? 그러면 전기차 쪽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쪽으로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 화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들사이트에서 23일 날 기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올해 상반기에 정말 좋은 매출을 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영업이익률이 두 기업 합쳐서 약 11%대거든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다. 그런데 이게 환율 효과가 엄청났느냐? 엄청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1,342원에서 45원대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1,200원 후반대가 아니라 1,320원대, 그러니까 2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 작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현대차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만큼의 어떤 환차 손흥이 발생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소비 심리가 촉진이 되어 더 많이 팔리는 것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많이 팔릴 때 그냥 내연기간도 중요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 하이브리드는 지금 이 완성차들이 만드는 제품들 중에 마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환차선을 커버하고서라도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하반기에 낼 수 있는 섹터임에는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이주현 대표님의 코멘트도 좀 들어볼까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동차주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일단 시장이 가면 분명히 여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밸류업도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2023년도 중반이었나요? 갑자기 주가 빠지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고금리에 누가 차를 사 이랬거든요. 이제 금리 낮아지면 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사십니까? 아니요. 금리 낮아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계속 지금 화재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도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잘 팔리면 2차전지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는 2차전지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검사 이게 열폭주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이상하게 버스에서 쓰던 폐품 모아가지고 새 것처럼 중갑시켜서 파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정품이다. 괜찮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가 되었던 아니면 전기차가 되었던 이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동차 섹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전지 쪽에 이제 배터리 검사하는 민테크 이런 것들 조금만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아마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 코리아 FT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종목만 받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코리아 FT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리아 FT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세방전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방전지.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누가 생산을 할 거냐. 우리나라는 크게 지금 코리아 FT와 세방전지 쪽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코오류 같은 경우에는 뭐 S&T 모티브라든지 대형광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는 거의 독점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이들만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를 하는 거라 저는 1차적으로는 12만 원 그리고 넘어간다면 13만 원, 14만 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9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여기서부터 이제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조금은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거는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발제한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금리나 중동 긴장 고조, 정유주 여기에다가 대왕고래까지 붙이고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유 플러스 석유가스에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정유, 석유가스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할 거다. 나중에 드셨죠?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 가스공사도 가스주이긴 하더라고요. 아 대왕고래를 붙여서 알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 짧게 만들어 보세요. 해운주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운주라는 게 맞다. 정유주, 석유가스주 이거를 하겠다는 그 대왕고래로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제 해주블라랑 주거니 박거니 했다라고는 하는데 드론, 대규모의 드론 공격을 방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 이상 또 뭔가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물론 협상이라는 부분이 결렬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미 대선 전까지 강력하게 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누구를 암살한다든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도 사실 지금 SOL 주가 보세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유가 WTI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아날 거야라고 한다면 유가가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약간 알쏭달쏭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경기가 폭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유가 분명히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 소프트랜딩 정도가 될 거야라고 하지만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쪽은 기름값을 보기보다는 모멘텀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결국 국내 로컬 이슈인 대왕고래. 이거 모멘텀으로 정유, 가스주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만큼 5장 공략주로 이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연 대표님은 한국가스공사를 가져오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세방전지 이거를 두 분의 공략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한 30초에서 1분 드린다면 아까 내용 설명하셨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지금 목요일날 아침에 있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먼저 긴장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굳이 쫓아서 오늘 장중에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우세가 아닌 매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방전지를 모아가신다면 저는 10만 5천 원 이하에서 혹은 9만 5천 원 이 박스 밴드 안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로 상승할 시에는 1차는 12만 원, 2차적으로는 13만 원을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매수가 현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장공리학주 이재현 대표님의 한국가스공사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들 아실 거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부 정책주로서 주가의 방향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생각보다 시세가 조금 더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정고점 돌파했다라는 부분. 이 이유가 8월에 7월 말쯤에 정부에서 글로벌 아이비 주관사 선정에서 입찰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8월 달 이번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이런 입찰 공고라든지 입찰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저점 매수 분할로 좀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가스값 인상하는 부분 이런 것들 해서 실적도 개선될 거고요. 이라크의 어떤 유전 관련해서 지금 투자금은 다 회수했고 남은 거는 이제 수익을 내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도 호재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한 종가까지 좀 기다려보셨다 종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5만 500원 이하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만 6천 원 보시고요. 중장기는 신고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가 됩니다. 4만 5천 5백 원 손절가 잘 잡으시고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5만 5백 원 목표가 5만 6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5백 원 이거는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김태성 본문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prevents 지름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